자문 8장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폐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이 있는 자여가 밝히 아는 바여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어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요하를 경애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잠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악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는 이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기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원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하께서 그 조하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않았고 큰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않았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에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하였으며 사람이 거창 땅에서 즐거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어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어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운설조 옆에서 기다린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요아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어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자문 8장 가운데서 13절 말씀 요아를 경애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이 곧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애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을 미워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 패역한 입을 미워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애하며 악을 미워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 패역한 입을 미워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한 길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